시작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집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흥기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귀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므라 아멘 샬롬입니다 아주 잘 오셨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곳에 와서 축사와 치유기도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축사보다도 치유보다도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난 항상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교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러분들이 치유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둠의 영들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끔 그러지 말고요 항상 지나가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복이 이 말 취하다라고 늘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 오늘 말씀 우리 첫 문장부터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소원과 TV나 매체에 보면 새해를 들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종이에 써다가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등을 달고 웃은 사람은 다 한 사람이야 또 새해에 점을 불려고 용하다는 사람도 정 불려고 가신 분도 있고 기와장 위에다가 이름 불려다 올려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구탄 사람도 있고 진짜 또 한 번 흔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흔든 사람도 있고 불상을 집에다가 모신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라고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되고 여러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또 뭐예요 그 잘 된 가운데서 가족 건강 빼먹으면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그렇죠? 또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그 가운데 이제 가루 열고 내 남편 술 끊는 거 그렇죠? 우리 아내 이제 홈쇼핑 그만 하는 거 나름대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하나씩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군가를 기대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찾지 아니하면 본능적으로 죄를 짓지만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종교의 씨앗이고 이것이 칼빈이 얘기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없어서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의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다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더 지치고 또 여러가지 고통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 네 명 앞서 얘기했지만 네 놈이 항상 머리를 들고 들이댑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항상 축복해달라고 저는 장난을 치죠 아까 먼저 온 놈한테 축복을 다 줬다 없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전략을 짜서 와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되면 또 손을 끌어다가 지지들 머리 위에다 올리고 이게 경쟁입니다 왜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성장되고 있습니다 다 잘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집에는 근그릇과 흥그릇과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집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말해봐야 뭐합니까? 다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말해봐야 무엇입니까? 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겸손하다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역시 큰 집에 하나님의 이왕 쓰일 것 금그릇으로 쓰이고 이왕 쓰일 것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는 내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목사님이 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죠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교통한 사람들입니다 한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 여성분들이 둘이 오셔가지고 자녀의 문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 목사님은 아예 상담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셨고요 여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녀의 문제가 오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없는 거 없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치고 그렇게 풍성한 그렇게 삶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또 이렇게 오픈하시길래 그리고 자녀가 둘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전부 다 영국 맨체스터 이쪽에서 다 한쪽은 세계 종교학을 배웠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공부를 해서 영국 유학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장로님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서천하실 때 작은 아들에게 신학을 했던 작은 아들에게 내가 너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영적인 아들이 되거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도 아마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했다면 분명히 부모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마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더 공부를 해라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도 어머니가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한 예언이었다 어머니가 들었을 때 조금 마음에 부딪히는 부딪히는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거라 그럼 전도사님이 그런 거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맺혔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왜 맺혔는가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첫 마디가 병신 같은 새끼가 그렇게 공부하고 여자를 어서 거지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왜 걸렸는지 아시겠죠 병신 같은 새끼가 하루 종일 제 앞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욕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좀 참으세요 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런데 왜 아들이 병신 같은 짓 했는지 얘기해보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 아들 어떤 일을 하길래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너무 세서 가슴에 있는 그 질병의 그 돌연변이 세포가 조직을 뚫었대요 이 세포를 뚫고 근육을 뚫고 나왔대요 그렇게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치유받기를 모시는 건데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들놈이 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드님이 뭘 잘못했길래 영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길래 어떻게 어머니에게 불효를 했길래 그렇게 어머니 마음속에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세포를 뚫고 나왔습니까 조직을 뚫고 나왔습니까 얘기하는데 이혼한 이혼한 아내 되는 며느리 되는 그 딸이 가정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한 가정에 그리고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 가정에 이혼한 가정에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고 내 자녀가 공부시켰던 게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이제 러시아로 선교를 나가는데 이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러시아의 소수민족 러시아의 소수민족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처럼 얼굴이 막 시커메고 막 이렇게 에스키모인족들처럼 생긴 러시안들이 있어요 그런 족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들고가지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하면 막 사람이 오면서 야 니네 신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해주면 아버지의 유언처럼 기도해주니까 치유받고 이슬람을 믿는 애들인데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내가 짝주어진 여자를 만났으면 지금 러시아든 아니든 대걸과 같은 큰 교회를 세워주고 너 그 선교지원금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내가 만없이 우리 가정과 또 사둔된 가정이 원없이 너한테 제공해주는데 너는 그걸 발로 찼다는 거예요 몇 번의 좋은 사람을 보내고 모은 사람을 해줬는데 그걸 다 찾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고아원 아니고 요즘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정부에서 수업 끝나면 대신 돌봐주는데 그런데 그런데서 일하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게 그러면서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그 큰 아들은 그래도 엄마 말을 들었나 봐요 좀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을 비교하고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았다 아들이 셋이는데 없는 새끼가 애들만 줄줄 나가가지고 자기 고생이 너 이 새끼야 너 클 때 너 큰 거하고 네 지금 자녀들 크는 거랑 비교해봐라 너 좀 비교해봐라 네가 클 때 부족함 없이 컸느냐 네가 지금 네 새끼들 크는 거랑 너 한번 피교해봐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는 다섯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특히 거북해가지고 저는 다섯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더 이상 자식 새끼는 얘기하는 손주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축복이요 아멘 칭찬이요 아멘 하나님의 큰 상급의 기업들이요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눈 초긍총 할머니가 그렇게 미워해도 할머니를 축복받으려고 할머니한테 와서 또 그래도 또 자식이니까 손주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나마 데리고 가서 할머니는 그 손주들을 무엇을 사줄 때 이뻐서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정지하려고 사주는 거예요 봐라 이 놈아 네가 내 말만 들었다면 얘네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그지같은 옷 입고 너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의 자동차도 장난감도 10개를 사줄 수 있는데 두 개밖에 못 갖는 거다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직분이 뭐해 이런 전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예전에 여기 금곡역 역 아파트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그거 투자하려고 한번 왔었대요 저하튼 다 좋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아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머니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심상 어머니 말이 맞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은 축복의 아들이요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언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 자녀들 그 자녀들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새끼들 세 명 그냥 한번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불러 오무십더라고요 만나보십고 그렇게 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입이 이만큼 잘못 왔다 여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그나마 양심에 화의는 맞지는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영혼도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고 제가 기도시켰어요 여기 앉혀놓고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아멘 여기 앞에 있는 앉아있는 그 여 전도사님이 다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저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멘 그러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욕한거나 우리가 죄의를 짓고 하나님 몰랐을 때 만난 거랑 다 같잖아요 직분만 전도사였지 더 깊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만문에 묶여있었고 만문보다 하나님보다 만문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하나님이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너를 공급해서 너희의 어떤 모든 것들을 확장하는 것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알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그걸 이 어머니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도 그래서 네가 위로해 주고 네가 고쳐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이렇게 힘쓰지 않아도 아들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줘 왜냐 그 아들은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한 30분을 제가 위로했나 봐요 그러더니 나온 입이 이만큼 슥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이제 어떻게 또 아들을 축복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확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야 아니야 보내 그랬으면 제가 보내주실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그래요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엎드려야 돼요 저도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는데 그 삶이 그 어머니가 만번에 너무 묶여 있어요 이 돈에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얘가 만몬에 치료하시겠지만 돈에 묶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눈으로 봐라 이제 근데 가실 때 제 책을 보면서 제 책을 보면서 아 이거 한 권 사야 되겠군요 한 권 사야 되겠군요 하면서 목사님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헌신 이제 뭐 이렇게 봉투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냥 이제 본인이 원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님은요 만원짜리를 죄송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 보게 한 걸 보신 거예요 만원짜리를 준 거에요 오만원짜리 모르겠어요 주머니 이렇게 손을 딱 쥐고 헌금에 있는 마음에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거를 제가 안 봤으면 은혜인데 보라 봐라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책을 했네요 했는데 이걸 봤어요 제가 아 진짜 잊어버리시고 아 진짜 만원에 매여있는 사람이구나 아 돈이구나 이 사람은 아들도 돈으로 보고 있고 선교도 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도 돈으로 보고 있구나 한번 만지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쫄딱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 그건 아닙니다 청직이로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잘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쵸? 다 뺏기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금그릇이오 제가 봤을 때는 귀히 쓰는 그릇인데 어찌 어머니의 내는 천한 그릇과 어찌 어머님이 봤을 때는 그 입술처럼 그지같은 그릇이었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고백한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행했던 그 아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타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간증이었고요 두 번째 간증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간증은 저에게 이제 어제 전화온 저를 신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석사도 공부시켜요 제가 청소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청소하는 분들 제가 축복해 줬잖아요 청소하다가 대학원 원장님이 저를 봐서 너 누군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청소하냐 해서 해서 등록금을 다 이렇게 또 전화오면서 야 또 니네 교육 요즘 뭐 이렇게 북적북적 하다며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저를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려고 박사 준비하고 있어 너는 그게 꼭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방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협력사장한테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박사 공부를 이제 추천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해야 돼 효원아 잘해야 돼 서목사 그 잘하단 말에 저는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해야 돼요 어떻게 어머니의 실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샘플이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샘플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샘플이 있고 우리의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샘플 망원을 가지고 아들을 잣대를 비하고 선교를 빚다고 하나님의 사육을 빚댄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잘해라 어떻게 잘해 내 마음대로 잘해요 내 뜻대로 잘해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을을 열고 가루 닦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거 이렇게 너 축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다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를 기름 붓고 이런 팬데믹 사이에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불러와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치유하는 이런 가운데 너를 불렀지만 네가 행하는 이런 가운데서 네가 행하는 말 네가 행하는 설교 네가 행하는 모든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봅니까 내가 내 뜻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주님이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점검을 할 때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그릇 그렇게 귀신 받으려고 하는 그 근원이 뭐냐면 그럼으로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하자는 자리에 준비될 수 있고 또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공급해주고 떨어져나가도 떨어져나가도 또 공급해주고 또 떨어져나가도 또 공급해져도 또 넘어져도 또 공급해주고 우겨싸움을 쌓아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문 닫을 때 우리는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 남들이 폭풍 때문에 다 배를 뺄 때 우리는 그 안에 그 어떤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게 하시고 만선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금그릇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철학도 아니여 어떤 도둑도 아니여 어떤 윤리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을 여러분 날마다 읽으시길 원합니다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함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거기에 다 10편 119편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본 적이 없어요 한 줄을 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길이요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윤례는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도는 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24시간 365일 삶의 모든 것을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우와 여우와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이 시대의 금그릇같이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 사역 6시간 하면 2시간은 엎드리고 10시간을 하면 3시간을 엎드리고 24시간이면 5시간 이상을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사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면 또 전화사역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구독 성도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3만 명이세요 하루에 150명씩 들어요 150명씩 153만 명 중에서 저에게 전화하려고 하는 것이 3만 명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10%만 해도 거기에 0.1%만 해도 저는 하루에 전화를 몇 번을 받았는지 여러분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은 전화를 못 받아서 제가 미안한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 전화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사람들 줄 세우면 두 번 세 번 전화한 사람은 1년 후에나 받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다가 아픈 자와 병된 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준비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준비됐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 기도 제목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왜 있나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로 제 명령으로 이렇게 했지만 점점점점점 줄여드리고서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 보내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될걸 차라리 말씀을 찾아가지고 치유의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치유의 말씀 말씀의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부호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에 100명 200명이라도 그렇게 보내시고 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협력사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은사 다 존중한다 저보다도 더 예언이 저보다도 상담을 더 잘하시는 분 저보다도 영적으로 더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저보다도 더 치유의 축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우리 협력사들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말을 왜 안 해요 오늘 공개 왜 교만해질까봐 저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찬양할 때 교만해질 수 있고 저는 찬양할 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제가 왜 기타를 안 만지지 않았어요 기타를 헤비 메탈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이 지휘를 주셔서 누구를 가르칠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내랑 아내랑 피아노 치고 결혼 초기에 초기에 어떤 개척교회 개척교회 설립예배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전도사 우리 찬양 좀 인도해줘 그때 한참 찬양으로 잘나갔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아내 반주하고 저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때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우리 신집사님보다 더 컸어요 마이크 없이도 막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미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뒤에 설립 목사님들이 쫙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됐다라고 저한테 등을 두들겼어요 그만해 이제 예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미쳐가지고 성령에 이렇게 충만하고 있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오면 더 이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어 또 와 두 번째 오셔가지고 딱 들어가 이번에는 아예 들어가라고 기도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저 여기 앉아있는데 아내가 이거 주의종이 땅땅땅 쳐서 들어가라고 했으면 들어가야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설립여배 때 한두 명 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찬물을 싹 견진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저를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저를 이렇게 혼를 냈어요 그러니까 건면이죠 그때 말 그러니 저는 막 엉덩이가 일어날 뻔했고 이게 이런 상급은 커녕 무슨 이런 게 있냐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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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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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내가 저를 꼬집으면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시험에 들지 마 시험에 들지 마 죽다 살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악기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악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도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단임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왜 단임 목사들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못할까 우리 청소년들이 본당에 예배드리는 인구보다 더 많으려고 있어요 단임 목사님이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이제 막 물리니까 애들이 막 우니까 앉을 자리 없이 얼마나 의기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러다가 또 죽을 뻔했고 간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10킬리스 빠져가지고 제가 한 달 쉬었어요 요양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나와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리셨다 그리고 개척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은 기억도 못해 제가 그때 목사님 뜻 대적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얘가 돈이라도 한 푼 얻어달라 개척하더니 이제 돈 지원해달라고 할까봐 야야야 오지 말고 저 다른 교회에 가면 10만원씩 해줘 그런 데 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참고 아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행하는 일에 잘 못해서 뜻을 걸고 이렇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축복해 주고 더 사랑해 주고 여기까지 온 은혜가 그것도 조금은 있더라 만약 그거 없이 시작했다면 지금 또 건방지고 젊은 나이 건방져지고 버릇 없어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꼬끄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협력사회의 계획자들 우리 협력사회적기 전에 예배자이고 아멘이죠 이들도 치유함 받아야 되고 아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시험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뭐하러 읽어요 그런 말씀을 뭐하러 붙잡습니까 말씀을 왜 봉독하고 왜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밀이 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이 말씀 없는 모든 은사들이 무엇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간을 탁 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막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막 다 흘리라고 하나님 곧 오실 것 같이 만들어놔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에서 떠나가 말씀에서 떠나가 말씀에서 벗어나 주의 종을 말하면 들어가야지 하는 말씀을 대접하면 그 은사와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하면 출판사 사장님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너 오해받을 수 있고 너 이단으로 정제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라고 싸인을 줍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강력한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여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준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말을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들 헛된 은사들 헛된 욕심들 헛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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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훔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그 거룩한 교회에 조금이라도 티를 섞지 않아야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룩에 허용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미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렇게 돈을 훔쳐가지고 죽었니 살았니 지옥에 갈리 안 갈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고 샘플이었더라 거기서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은사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준비되어지는 거고 아멘 내 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더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떤 치유든 어떤 예의든 오직 나세렛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벽되어지고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0편 119편을 아침에 읽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선하시다 왜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지 않냐 하면 우리는 벌써 죽었고 우리는 벌써 심판 때 나왔고 우리는 벌써 죄악 가운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추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10편 119편에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이 여호와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국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의하며 묵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멘 말씀하시고 아멘하니까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분 치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의 성도들은 다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귀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용호부터 정리해야 돼 귀신을 잡는 것 귀신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내어 쫓이는 그만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쫓을 수 있어요 주의 종이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악한 양 따라가 안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흉내 되기도 하고 어린 적부터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다 여기서 치유 안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러분들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되어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할 것이고 고아와 가부를 먹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통용한 것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헌신하며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영적 질병과 육적 질병 이런 질병을 이 안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세계 최초로 의사와 목사가 하나 되어서 병든 자를 그 즉시 아 얘는 빨리 치료해야 돼 이거는 이제 아기야 아 얘는 기도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데 이 교회에 설립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을 위해서 훌륭한 또 훌륭한 의사선생님도 보내시고 훌륭한 또 상담 선생님도 이곳에 준비되어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은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들한테 목사들한테 가보세요 아 이 영적 질병이야 자기도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약 먹지마 자기도 성도님들이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좋은 거 다 먹으면서 기도해 기도하면 끝나는 거야 금식해 자기는 금식하면서 기도 안 했으면서 왜 병든 자들을 또 물론 기도해서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진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빨리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수술 받으면 끝날 일이야 아 이 사람은 가정 대대로 흘렸던 영적 고통에 있으니까 상담과 정신적 치유와 예 목사님의 기도가 같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빨리 구별해지면 이거를 지지에 끌지 않냐고 빨리 해결 내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라도 작게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시는지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용받기를 원할 때 준비하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늘 얘기해도 늘 고백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곳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자유케 되게 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사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고 더 확실하며 아멘이라 고백할 때 그 근거가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멘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될 기여다 이 말씀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과 370장입니다 아멘